초록색 그적댁이 쓴 캐릭터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아씨 개전다 엄청 잘 나왔네요 잘 나왔으니까 물음표 좀 갈까 파밍 좀 널널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단투 파밀탈출구 보스가 탈출구를 부르는 보스네 34체력으로 엘리트 하나 잡겠지 딜을 더 올리자 아프다 아프다 제비 아빠랑 아프다 아빠랑 아빠랑 이런라 아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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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주 으악씨 이게 당신의 염주입니다 능지 대단원 대단 대다다다다다다 대다 대단원 음 14로 엘리트 갈까 그냥 아니 곧 딸기 됐다 됐다 잡았다 포션 벨드 또 중 제비 제비 두장이면 되겠지 더 많이 들어와 보자 맴 카스 하면 제거는 안되지만 그래도 이건 못참지 2출구 딱 대단원 각이긴 하다 각이 내 탈주구 1 2 후 릴리틀 릴치 한살 불타 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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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벨 연금 왕관 아냐 왕관 왕관하면 안되네 개스 한단도 봐요 삼코덱인거 좀 불안한데 좀 많이 불안한데 플리트 잡고 가자 이 정도 덱에 포션 벨트 연금이면 추운 소련다 꿀벌콘 떴냐 꿀벌콘 떴냐 야 꿀벌 꿀벌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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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llst 꿀벌 ап Lego 꿀벌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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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벌 k 연금 고개도 언젠도 기내야 되는데 뽁뽁성 아세 뽁뽁실 복시리에도 시리가 반응할까 이제 연금쓰고 넘어가면 되겠지 화연포션 흰포션 버리고 화연포션이 약했지 제비 엄청 많이 나오는 시대 떴냐 꿀벌가자 프리즘 QQQ님 감사합니다 어 이제 한 번 총메블 어... 어... 흠... 음... 들고가자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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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 괜찮네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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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해주면 되겠지 흠... 흠... 와C 쿠스 미쳤네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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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비행기 구성. 음... 구성은 필요 없겠지. 아닌가? 구성 제거 이렇게 할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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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 짓인가 모르겠다. 어떤 포션이 더 중요했을까? 반사 신경. 이벤트 끝났나? 아... 돼지? 안 돼! 아... 돌겠네. 아이씨... 아... 으아... 이사람. 그와 함께할 수 있을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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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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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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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버그가 찰을 안 되는 부분 케 … 자연스럽게 앗 훔을땐 훗을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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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상 형상 짠상 형상 형상 짠상 형상 보기만 하다가 처음 했는데 왓처만 개센해 왓처만 개센 게임 와우 썩 낙업 포벨 연금 낙업 포벨 연금 낙업 파란 쓰레기 또 사신경 포벨 연금 낙업 파일 도시락 이쁘 지난번 발품 보라 보라 턽스텐라델 턽스텐라델 또메? 아 이거 총매.. 아 예비 넣어야겠다 반사신경 도전이나 있지? 소맨이 반사신경 아까 형상먹고 여기서 알약 먹었으면은 턽스텐라델 이지에 깼는데 똥숭 던청 비기 얼추클각 아 비싼거 샀다 아씨 아니 저 양반은 똑같은 물건을 일골듯 아니 저거 장난치는거 아냐 상품으로 장난치는 스네코 눈깔은 필요없다 스네코 눈깔은 필요없다 눈깔이 아니구나 기름 오예 개구 오예 개구 얍 캣 캣 캣 캣 캣 캣 캣 이 반사 이 반사 이계도 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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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썸 압축대격 큰가 삼사신경 삼사신경이면 똥중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 파파 걔도 두장넣으면 꼭 지들끼리 같이 다니더라 다른 스테츠들이 총 훈툰 다른.. 다른 포션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달팽이 여기서 중독 포션 먹는게 낫겠지 달팽이는 포션을 쓸 가치가 있다 얏같은 달팽이 색 아 달팽이 졸라 싫어 아이씨 얘만 보면 참 수겋네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달팽이의 침착이 달팽이의 침착이 달팽이의 침착이 달팽이의 침착이 달팽이의 침착이 달팽이의 침착이 달팽이와 달팽이의 침착이 달팽이의 침착이 달팽이의 침착이 총매각도 못 쥬네 깻받침다 드로우 감소 뭔 생각으로 거는 거인가요? 메가 크립 간담회 이런 데서 물어봐야 된다 그리vin 진짜 widgets 그리vin 진짜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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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00조석이 졸라 쳐던데 진짜 이 게임이냐 이게 내 포션을 성락검에 몇 개를 쳐 빨았는데 답이 없네 어서오세요 아니 이런 미친 개또라이 같은 모습 와우 맹독이라도 있었으면 추움의 각이 더 잘 나왔을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끔찍하다 진짜 아 모기 그래도 달팽이 vs 모기하면 모기가 더 급혐이지 어디갔어 이거 진짜 자다가 모기 때문에 깨면은 미칠 것 같은데 모기 잡고 다시 누우면 잠도 안와 모기 잡고 다시 만나요 모기 잡고 다시 만나요 모기 잡고 다시 만나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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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에 모기술을 들고 웃어있으면 현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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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나다 동조 심느라 동조 덱 돌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돌아가니까 돌리는 거다 잡았다 깜깜 깜깜 아 안타세요 대충 총매 넣고 돌리는게 낫지 않을까 반 반 반 반 반사신경 겁내줘 사일런트 FPS 잘하겠네 잔상 하나 더 개도는 강호할 필요 없을거고 아닌가 강호할까 퓰리즘 재련의 주포 강화 다 되있네 제거 날란다 능찌떡락할건데 능찌나 버리지 구상도 있고 카카 잡을때처럼 돌리면 될거같아요 개도 두장이지 아니야? 맞네 개도 있으니까 이제 반사신경관리 아까처럼 빡세게 하는게 된다 대신 똥주는 잡힐 때 써주고 지금 총배가 그냥 손가락 덜 아프게 하는 기능밖에 없네 총매가 원래 그렇지 어 썼어요 저거 없나 저거 괜찮 병법서 저거 냉독 따 따 신장 벗어 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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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민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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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 뭐 중독 포션도 좋다 뭐 중독 포션도 좋다 신장 도그를 얼마나 쏴야되지 70 가까이 왜 언제 쏴고 있냐 67도 음 그럽시다 전략가 없이 3반사로 돌리는 것도 기분이 묘었든 67 잘가라 안 돼 이걸 봤네 으 똥캠 맞든가 맞든가 찍 4일 허접팩 에퍼팩트를 못하네 아 달팽이 아 달팽이 싫어 달팽이 때문에 완벽함 두개 됐잖아 아씨 하이고 참네 이걸 완덤을 못하네 이겼지만 정신패배했다 이렇게 센데기인데 달팽이에서 그 고생을 하냐 달팽이 진짜 총매도 있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답이 없습니다 끝 끝 끝 끝 끝